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전해드린 대로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사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나왔었는데 현재 오전 10시까지죠. 투표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돼서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가양동의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출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을 찾는 유권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현재 집계된 본투표율은 7.1%로 나타났는데요. 22%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사전투표와 더하면 약 2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강서구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 때와 달리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선관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는 상징성이 있죠. 여기에 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리더십의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여야 지도부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었습니다.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큰 격차로 이긴다면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할 전망이고요. 반대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양동 투표소에서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현장 소식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그리고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 얘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MBN 장가희 기자. 앞에 리포트에서 봤지만 어제 여야 지도부가 선거 현장 뉴스에 정말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막판까지 전력을 쏟았는데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패배 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야 지도부 막판까지 유세에 전력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면서 홍익표 원내대표 또 정청래, 서용교 최고위원 등이 유세 현장에 총집결을 해서 막판 지지층 모으기에 합세를 했고요. 또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 만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앞세워서 국민의힘은 도시 재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김태우 후보가 민생을 살필 적임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중이었지만 어제 현장에 나온 여당 현역 의원만 2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찌감치 대리전으로 선거 구도가 결정이 됐는데 먼저 김용태 위원, 이유가 뭘까요? 재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가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크게 여당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당 후보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사명권을 행사하시면서 공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당에서 앞으로의 선거는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재보선하고도 연결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장가희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머드급 선대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렇게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 자체가 강서 구민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전국선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리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전 의원은 어떤 생각들 똑같은 질문입니다.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총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 총선 전에 있는 선거로는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초전이라고 하고 있죠.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수능이 본고사라고 한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모의고사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성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 총선은 각 지지자들이 진영에 따라 집결함과 동시에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판세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김태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다 보니까 사실 김태우 후보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고 그분을 이제 재공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김태우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여야 지도부가 모든 전력 투구를 정말 다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패배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될 것은 자명하죠.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그 표차를 좀 봐야 되겠지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지도부의 책임론, 대표 책임론,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서 좀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면 김기현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분명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전 의원 이번에 우선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 투표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인수격 해석이 오가긴 하지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우선 승리 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강서구 총장 선거 자체가 그 지역이 민주당의 사실상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이기도 가겠죠. 그렇기도 하고 지난 대선의 제 기억상으로도 사실 강서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그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가 좀 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그 이야기는 여당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박성민 전 의원. 또 패배하면 이재명 퇴진 노래에 다시 불이 붙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저는 이게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 패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든 야든 지도부의 책임, 대표의 책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강서구가 가지는 전통적인 특성도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내세운 진교훈 후보가 상대당의 김태우 후보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후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재명 퇴진 론을 얘기할 때보다 더 자신감 있게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는 게 당의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주가 중요하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대표가 그제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 통합을 암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족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잠시 제쳐두고 거대한 장벽을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넘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이 작은 차이라는 말 그리고 거대한 장벽이라는 말을 보면서 여러 해석이 붙었는데 저는 일각에서는 이 장벽이라는 거를 단순히 검찰 수사로만 해석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하자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작은 차이라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충돌이 사실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힘 결과에 대한 후뻑풍 얘기도 해볼게요. 승패 여부에 따라 김기현 대표 리더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수도 있는 거고요. 김용태 전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경우의 수를 해석하고 있는 평론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기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저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기게 된다면 김기현 지도부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겠죠. 불세출의 영웅이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된다면 지도부는 불세출의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지게 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가느냐 아니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도 굉장히 책임론을 가지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일기 시작하면 그것을 좀 끄기 위해서라도 지도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박성민 전 의원은 할 말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다. 벌써부터 만약에 이 선거에 패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지도부는 굳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너무 강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축소해서 의미를 축소하고 책임을 축소해서 결국에 이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일종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발언들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죠.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사실 여나 야나 상관없이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일종의 룰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도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요. 어제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 개표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선관위는 또 바로 반박이 나섰습니다. 이번 발표가 보선 하루를 앞두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김용태 전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거 이후에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승패에 따라서 똑같이 선거 불복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 뭔가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건이 5월에 문제가 제기됐었고 국정원에서 7월에서 9월 동안 합동 점검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또 발표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역시 반대로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그냥 그대로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가 앞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에 부정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 사건이 잘못하다간 우리가 지난 날의 그러한 노력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당 같은 경우는 좀 침착하게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전 의원도 할 말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하다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선거 공작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됐냐면요. 음모론이 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선거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졌어요. 그럼 선관위가 이런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부러 이 투개표 결과를 조작한 것이다. 또는 조작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갈 게 뻔해요. 가짜뉴스 음모론 계속해서 설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금 치르는 이 날에 이런 발표가 어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돼서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부터 논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이번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말을 얻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그 뒤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은 내일 이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거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